할렐루야! 한국교회는요 이 부활주일과 아주 더 뜻이 깊습니다 물론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을 지키고 부활주일을 지키고 또 기념하고 아주 또 연관이 있지만 한국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아주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 이 조선 땅에 호금을 전하러 온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1885년 4월 5일 4월 5일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새벽에 인천에 있는 재물포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그때예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새벽에 바로 인천에 있는 재물포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셨거든요 그날을 기점으로 한국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한국교의 시작이에요 130년이 넘었죠 양화진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비문을 보게 되면 이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어요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재물포항에 처음 도착한 후 하게 된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을 몰라 유리 방황하던 조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오셔서 이 보금의 씨앗을 뿌렸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한국교에 있어서 부활주일은요 덕뜻이 깊죠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보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흥분이 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목사님 저는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소수요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나의 삶에 잘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왜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즉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삶은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며 신앙은 성경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즉 삶과 신앙이 다르다라고 이원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이상이 지나면서 이제 전국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에 한 5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5만여 교회 굉장히 여러 번 많아졌습니다 또 신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또 그 신자들 가운데서 사회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생겨나게끔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차관들, 대법관들, 판검사들, 고위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모든 방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주일날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처음 들어왔던 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 복음을 담아낼 신자들과 교회들은 어느덧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이 삶에서는 세상을 리드하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종속되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요 목소리 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 받는 장소의 교회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밖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이렇게 괴리가 된 그런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받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바로 엮이는 우리 개명교의 신자들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신앙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겠느라고 다짐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말씀 19절로 이렇게 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관례상 당시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안에 모였는데 모든 문들을 닫아놨어요 잠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 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잔당을 잡아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이제 그 잔당들이 남아있다 그 제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겠죠 또 그뿐이 아니에요 그들이 더욱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당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보았던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명을 쓸까 봐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밤에 자신들이 예수의 무덤에 몰래 와서 시신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알아보려면요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3대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보고를 듣게 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여러분 누구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우리가 잘 때 이 군인들이 잘 때 지키다가 잘 때 땀빵 졸았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무명을 쓰고 잡혀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문들을 꽁꽁 닫아놓고 그 안에서 숨죽여 있었던 것이죠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러기 때문에 빈무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두렵죠 잡혀갈까 봐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문들을 닫은 상태인데요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자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거든요 믿지 못했는데 자신의 집안에 들어와 있으니 예수님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불러요 야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4장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했대요 유령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물론 병행구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보기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져봐라 자신의 몸에 난 못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육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뼈와 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영으로만 부활을 했다면 생선을 잡수실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으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부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야! 영과 육으로 부활을 했다면 어떻게 집안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어떻게 집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집안에 문이 잠기면 못 들어가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이 지금 잠겨져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뿐만 아니라 육도 부활하셨지만 그의 몸은 인간의 육신과 같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비한 형태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두 문들을 닫았지만 그것을 뚫고 그 집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제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갖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체와 같이 모습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부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제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부활체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당차 닫힐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부활했음을 확인시켜주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에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당시 제자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이 부활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이 부활의 감격을 맛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으로 선사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도 아직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과연 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나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잠잠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활절이 됐는데도 그냥 별로 기쁨이 없어 그냥 기쁨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 부활을 믿는 건 맞나 내 사건으로 믿고 있나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반성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가 머리도 기쁨입니다 누가 머리도 기쁨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했을 때 다들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굴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콧노래가 나오니까 당신 어떻게 뭐 했었어?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뭐 좋은 일이 있어? 아마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자신을 모두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부화로 처음 만나뵙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가 나갈 수가 없겠죠 야 이 배신자들아 너희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냐? 너희들이 사람이야? 그러고도?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위헌적하더니 다들 도망가고 아휴 아마 여러분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처절하게 여러분 죽어가실 때 여인들만 남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이 나는 최고입니다 당신이 아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배반을 했기에 예수님의 부화로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 같으면 욕을 여러분 할 것 같아 너희들 뭐야 실망이다 실망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않죠 그러면서 다하고 같이 말을 해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평강이란 단어는 히브리아로 샬롬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우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보통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평안 평화 화평 화목 다 같은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 일성은 바로 평강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주님은 19절에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세 번씩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났으니 하실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평강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도 실질적으로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나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잠시 자신들에게 닥치는 상황들을 몹시 두려워했죠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무서운 큰 적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단이 주는 영역이에요 두려움은 그러기 이러한 두려움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주고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매 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누구나 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직장 혹은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해요 나에게 닥친 여러 상황들이 두렵기도 합니다 여기에 가장들이 많이 앉아계시는데 이제 정년이 내일 모레인데 아, 무얼 하면서 먹고 살까? 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들 여러분 누구나 노후에 대한 두려움 다 갖고 있어요 요즘에 자녀들의 학업과 미래에 대해서도 앞이 보이지 않기에 깜깜하기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적시운화가 켜져서 두려움을 갖기도 할 거예요 또 광명이 재개발되면서 이사를 가긴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집을 구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있다면 학업의 진로와 취업 그리고 결혼 등으로 인해서 그냥 막연히 두려움을 갖기도 할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여러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성부하신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통장 잔고에 많은 금액이 있더라도 박사 학위가 맺게 되더라도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 인서가 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들이 모두 인류 명문대에 다니고 있더라도 남들이 모두 불허할 조건들을 모두 다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누구보다도 건강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행복하질 못해요 마음의 행복이 없으면요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돈을 100억 200억 쌓아놓고 있다고 해도 평안이 없으면 불안하다면 그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건 행복해요? 자녀들이 여러분 명문대를 다닌다 하겠다고 내가 불안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게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평안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신앙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으세요? 이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께서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심으로 이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진정한 평안은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기에 한번 같이 따라 읽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표손되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 봐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이건 관계 단절이에요 훼손이에요 그 이후 인간은 여러 종교, 제도, 철학, 학문 등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했지만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세상 학문으로, 철학으로, 제도로 안 돼요 다른 종교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훼손을 시켰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죠 인간 편에서 만든 종교, 인간 편에서 만든 제도, 인간 편에서 만든 학문, 철학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과의 훼손되었던 관계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젠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노마스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고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는데 그 해방받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의미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 맞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것에는 보다 큰 의미가 있으니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그 주님의 공로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 단절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다닐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답이 보이질 않더라도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더라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막힘이 있더라도 재정이 바닥이더라도 어떤 말못할 근심거리가 가득 차 있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잖아요 마약에다 여러분 손대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게 유행인가 봐요 도박에다가 쾌락을 여러분 술, 여러분 그런 운동 그런 거 여러분들 막 하잖아요 쾌락을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거리가 있더라도 그 문제거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부활주의 날 나왔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신 주님의 참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평안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하반제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평안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평안을 성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두림에 떨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소유한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사명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모른 채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빛나 보여도 그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굉장히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죠 어떨 땐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죠 근데 그들도 내면에는 여러분 다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단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소유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에베스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신을 신고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후에 각 교구별로 주님의 부하를 성징하는 달걀을 들고 흩어져서 우리가 가진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전도와 좀 담을 쌓고 지냈던 분들도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바쁘다 했던 분들도 오늘 주일은 시간이 되시면 나가셔서 같이 동참하셔서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5.19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렇게 장의자의 앞면에 보시면 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죠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제 기도 중안에 모일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비록 이번에 내가 작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이 사명을 외면해서는 곤란합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을 신고 아직도 주변의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음을 진정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외침을 우리는 의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신자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자들만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린 자들로서 아직 이러한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 자신도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우리의 말을 듣고 불신자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전도하기 맞먹은 분들은요 항상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평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토 그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다는 말입니까 두려움을 제공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